아담의 범죄와 하와의 범죄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하와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31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두 종류의 죄가 있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우리가 사람관계에서 지는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대적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로 예수님을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영인데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예요 이미 아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은사를 향하고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보고 경험한 상태는 성령님을 아는 자인데 그것을 대적하거나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모독하는 자는 금세와 내세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문제죠 히브리스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한번 빛을 보고 다시 말하면 빛을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임하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맛봤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어져서 성령의 역사심을 몸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쓰임을 받은 자도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그래서 맛본 자가 되었지만 타락한 자 이런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성령을 대적한 자 성령을 거역한 자 사함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는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맛보고도 대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해서는 다시는 회개케 하는 어떤 십자가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인 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그 거듭남의 시작이 이루어졌다면 그 거듭남에서부터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우리는 이루어간다라고 표현되어져요 다른 말로도 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도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죠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완전히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지나간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대회를 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 없어서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일지라도 그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중에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왜 하와와 같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사단의 영의 속임을 받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거스르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지만 가는 동안에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사람 관계에서 죄를 짓거나 사람 안에서 잘못되어져서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을 때 일은의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도 용서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를 갖다가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행할 때 내가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이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고서도 임의로 짐짓 죄를 짓을 땐 무엇을 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 죄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줘요 내가 실수를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또 죄성 때문에 죄를 질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심령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사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열 번 죄 짓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죄성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점점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게끔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인도할 밤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우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을 알고 경험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임의로 내가 짐짓 일부러 만약에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다시는 회개케 하는 어떤 세례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맛봤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것은 10편 78편의 16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은 내가 만약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길을 내가 택해서 간다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말씀을 받고 성령에 참여하고 경험을 하였으면서도 죄를 지은 자는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하는 일이 없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구원받기로 이미 작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다가 절에 가도 되고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막 되어져도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하늘의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이미 들어간 자여 구원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복종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